어? 저요? 저요? 일본 사채 장난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사채는 어느 나라가도 장난 아니죠 천천히 걸어갑시나 켄니 멀쩡히 서있는 사람 해가지고 돈쓰는 왕으로 졸브가 시비 걸어요 저한테 1년 전에 아? 야 근데 보딩인데 호스트파 돌아다니는 거야? 정당하게 야 미쳤냐?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우씨 아프자식들 정신들게 쥐이 굽고하자 돌면서 돌면서 굽고하자구요? 저리가 저리가 아까 말하다가 말하는거 다 나오다 말한대요 일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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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상대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잡아주고요 일단 들어갑시다 오우 바카아라... 하야되면 사야챈... 상관없어... 응? 나쁜 놈이네 아주... 아하! 아... 고... 고잇... 사츠가... 음... 음... 헤에... 4가... 마르보우じゃ네에가... 마지까? 야베じゃ네가요... 마아... 하야되면... 마르보우라 우주した 겐주의만... 좀 도 없는 건가 아닌가... 무슨... 상관없는 건가... 사야챈챈채채달그루 insecure... 좋은데... 좋은 얘기야... 아하우... 쇼타... 왜이렇게? 상관없는 아버지... 娘 大事じゃないの? 大事だ 大事に決まってんだろう 鞘には指一本 触れさせない だったら要求を飲めよ 俺は鞘の父親だ だが警察官だ お前らの要求は飲めねえ じゃあ鞘はどうなってもいいんだな ああ! あんたは鞘より仕事を取ったんだな 殺せよ 何だと? 殺せって言ったんだ ここで俺が死ねば さすがにお前らでも逃げきれないだろ 日本の警察は甘くねえんだよ それに 鞘は 鞘はきっと俺の友達が守ってくれる じゃあのぞみどおりにしてやるよ 別に俺らは殺なんか怖くねえ 花から失うものなんてねえんだよ ああ! お父さん! 何だった? 何だった? 何だ? 初めからグルだったわけだ 腐ってるぜ お前ら 博物狭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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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오케이 아아 아하! 어우야 씨 하으! 하아 그 칼 맞고 있는데 다트... 다트 씨 이거 완전히 너무 무신경한거 아니야? 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혼내줬죠? 이것이 바로 쇼타에 채웁니다 여러분들 쇼타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쇼타는 범죄가 됐다 그냥 내 남자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일반인 가시인학들 하지만 내가 알게你看을돼 아니오, 랩말라 아, 랩말라 아, 아버지? 아홉! 네, 평범한 여고생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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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미 어떤가요? 아, 조금... 그럼 라인벤에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10년 전에 당신은 독단으로 다른 사건의 조사에 그 후에 전기충격기 팔아버렸습니다 2번째는 알겠습니다 네 소금통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쿠라오키는 있습니다 다시 사면 돼요 무슨 사건일까요? 다행히 대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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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봅시다 지금 지금 전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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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 전기실에 죄송합니다 어, 대기실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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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수당 키루가 유괴.. 유괴범이 되.. 됐어? 좋지? 키루가 유괴범이 됐어? 좋지? haste 숏어 잡혔으니 로리도 잡혀야지 그니까요.. 예전 이야기죠.. 장 시작할 때마다 예전 이야기가 나오네요 니시키야마가 어떤 식으로 신경 변화가 있었던지 이로 이로 도땡디 오하카트 모라 타노니 오레가 부가이 나이 세이대 야っぱり 워시가思ってたトゥーリア 카자 맞추어 독무 에게つないことをやるよるの どういうことです 옹きでお前を大事に育てるキーやろうややったら そんな連中選ぶはずないやろ まあ 嫌な思い散々させて お前が寝上げるのを待ってるやろな そんな これだけは覚えとけ 風間はな キリュウに組を持たせたいだけや キリュウのやったことは絶対許されん せやけどな 皮肉なもんやが キリュウの評判はすこぶれえで まあ 大物やったちゅうのは それなりの貫禄がつくもんや シャバに出たときは もうお前には手の届かんところにおるやろな 親殺しの下道でも 貫禄さえつきはそれなりに上になれるんがわしらの世界や ひょっとすると 目障りなくらいでかい組を こしらえるかもしれん でも かしやぎさんはキリュウが出てきたら 俺の組で面倒を見てやれって どやこ 目覚ませ 面倒を見られるのはお前の方や お前の扱いには困るはずや 人も殺せんがきが無理しても先はあらへん かたぎにでもなれや くっ いや シマノがバラムに乗っね これ 組織が無理してやるよ くっしょ くっかい よいってんが じゃあ じゃあ こいつを見てくれ はっ 미즈키 그런데 이 랩이, 미즈키가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곳에, 잘 봐주세요 작은 글자의 문자가 보이지 않나요? 아... 아... 이... 이 두 번째 가사의 작업입니다 이 랩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꼭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랩이도 그 랩이? 그렇죠. 내 랩은 또 내의 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로는 당신과 랩과 랩의 랩이 있고 랩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의 랩이 미즈키가 있다면 이 랩은 그 랩이 빙니다 그 랩은 그 랩을 가게 아... 조금 더 마시고 이 랩은 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공굴이 쳐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죠? 메인 많이 왔으니 당구치러 가자구요? 아니요 메인 계속해야죠 오늘도 서브퀘스트 많이 했어요 미즈키의 사진에 입수했다 오케이 알았어 용신회관으로 가주도록 합시다 용신회관 뭐야? 2천엔? 2천엔? 자판기에 넣어도 먹질 않아 미안하지만 혹시 돈 좀 바꿔주면 안될까? 바꿔줍시다 2천엔 차지 자 이 친구 CP교환 용신회관 용신회관 마음껏 먹기 대식이 에비스에버선 이건 뭐지? 의사 마스킹 카드 극매 정상 정상 걸을때마다 돈 들어온다고요? 아 진짜요? 에비스.. 에비스 모시게 해서 돈 들어오는거야? 하지만 내 카드워처하고 그리고 카드워처랑 물품보관함 열쇠워처 이거 끼고있어가지고 굳이 쓸필요는 없겠네요 돈이야 그냥 내 애들 패가지고 벌면 됩니다 아 시우사이오 빨리 저기까지 요기까지 오케이 공격력 상승 5까지 가야지 더 세질거같아 문신이요 문신 문신 말이예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야되나봐요 여기로 뭐야 고양이들 진짜 많이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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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1조 N이 들어왔다구요? 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작품이 아니래요? 구슬동자 머리야? 그러네 기류다 久しぶりだ兄弟 どうして俺がここにいると 情報ってのは権力の大きいところに集まるもんだ 今の俺は欲しいと思った情報は大概手に入る 瑞希の死体はもう見たか? 何だと お前と差しで話がしたい 明日夜の10時セレナで会う キリュウ 背中の龍に色を入れなおしてやる 弱い龍では今のニシキヤマには勝てないぜ もう十何年も前か お前は龍を そしてニシキヤマは恋を背中に入れた 入れ墨ってのは背負ってるそいつ自身が光らせるもんでな 今ニシキヤマの背中はすげえ色に輝いてるはずだ これでやっとあいつはお前と対等に張り合える 俺と? コウが泳ぐコイは山脈を経てやがて龍門に入る 龍門を登りきったコイは龍に生まれ変わるんだ やったら龍門を登りきろうとしている 最後に龍になるためには お前という相手が必要なのかもしれないな ジンカミは大事を見る 俺はロケが用い物に入る めっちゃいそう 俺はロケは隠れる ションカミは何を見る 何を見る ジンカミは隠れる よく見る そいつも 知られる セレナに戻る? セレナに戻る? セレナに戻る やくざさが 내가 볼품 어깨에 잉어 문신을 새겨 등에다가 뭐야 문신을 새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새기지 않는게 좋아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그러네요 자기는 새기면서 문신을 새기지 하나야마처럼 협객이면 몰라 네 하루카가 도정관이 있는 흘러내면 괜찮을 것 같다 사이의 가을이 가장安全일 것 같다 아... 제가 볼 때 극원에서 니시키야마 죽을 것 같은데 등에다가 잉어 새긴 놈이 내 오래 살리가 없어 등에다가 용 새겨야지 오래 살지 오이 하필아 오이 하필아 아필아 。 。 。 。 。 。 。 。 롤이 때리는 건 범죄야. 성인방송이 뭘 모르시네. 하루카는 사실 코난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포톡신 4869 먹고 작아진 거예요 몸이. 모르셨죠? 하루카를 찾아라. 알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어른스러운 거지. 홍장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홍장미하고. 그죠? 잘 쫓아와네. 흠... 흠.. 흥.. 흠... 흑 soldiers.. 네? 전작에서 뭔 역할을 했길래 그 쿠키밍이라는 사람이 네? 쿠키밍? 쿠키밍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뭔가 미오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울면서 걸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못 한 번씩 못하였어요. 네. 아이저 아직도 있는 곳에 있는 곳? 아니, 아직도. 그래도, 제가 알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우! 설마 여기서 매스킹하고 있는거 아니겠지? 여! 매스킹하고 있니? 어 그래? 피치우크 지하주차장? 피치우크 지하주차장? 후기미아리에요? 얘 누구야? 거기 그게 나왔었나요? 여기 나왔었나요? 그 친구 성우 아닌가? 오워! 빨리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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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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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옆에 옆에 계속 하루카 성우에요? 아 그래요? 야 갑자기 갑자기 무릎 꿇고 있는데 왜? 공원이라고? 여기 여기 공원 아닐까?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공원 이곳에 하루카는 없는 모양이군 그니까 술이 확 깨버렸어 갑자기 내 약 키루와치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 빨리 대답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물꼭게 되죠 어이 지쳤어 지쳤어 지금 빨리 달립시나 어허 어허야 저 저렇게 미쳐도 되는거야? 아프겠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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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이곳에 하루카 없는 모양이래요 어허 어허 여기가 어디로 와야해 한번 소금통 사자 소금통 어디서 사요? 소금통? 소금통 어디서 사요? 아 걸렸다 무기상점 나왔죠? 근데 거기 소금통이 있을까요? 무기상점에서 소금통을 팔아요? 잘 모르겠네 어게까지 갑시다 어게까지? 俺も! 少子の所のお前! その顔が気に食わぬ! 何なの? 何なの? 引っ掘りでしょ! 警察に行くことができるの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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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因が起こるのに 警察に行くことができるの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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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を 下を出すとじゃないか? どういうことだ? お入りになれば分かりますよ 何だい? お待ちしてました キリュウさん 遅かは無事なんだろうな 遅か! クそ! うぅ... 渭isé! 変えたいね カンキはオマケにりうことは色がちばに 人一までそこから説明することは 何物だ! 今後お前 complete! 特別はいたら説明してまいって ものでなれば、 ましたちのパンダントなら お嬢さんのペンダントから função説明してお問い合わせ お待ちに頼 acad 흐흫 그니까요 성세치포 한방 날려 끝날텐데 뭐야? 그니까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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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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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야 그냥 총 계속 쏴가지고 죽이면 되는거 아냐? 그지? 흐흫 그럴 필요 있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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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흐흫 흔 흔 흐흐흐흐흐흠 아.. 총을 쎄다니.. 몰아온 자식들.. 아아.. 아.. 치사하게 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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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니깐.. 으이씨 어어씨 너무한거 아냐? 야 너만 총 가지고 있는줄 아냐? 총으로 왔다 죽여버린다 안되겠네? 전지충격기 필요없습니다 전지최고에요 쟤네들 전지충격기 쓰는거 보셨어요? 최고지 그냥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야 아 자식 죽을려고 총 한방 더 준비해 나 너는 날 잘못 건드렸어 을랬옥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와 이 친구 왜이렇게 됐어? 오? 아이씨 와 와 와 뭐야 이거 이상한 짓을 하네 물려 하나 더 먹어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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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무한목이 있어요? 다 죽여버렸죠? 무한총 있었으면 좋겠다 무한총. 에이~! 야 키르를 쏴야지 왜 쟤 쏘고 가냐? 저.. 많이도 안된다. 이래요 미즈키 오마이노 오카산나 모우 심데이단다 슈마라이 오레와 탁스켓고도가 대기나가따 말해줬어 그니까요 하루카 원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한 제 지금 보니까 한 8살 정도 되는거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8살 때 다쳤으면 어떡해 울고불고 난리쳤을텐데 총맞았으면 울고불고 아아아아악 소리치고 난리쳤어야 되는데 저러는거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긴 하죠 8살 때 저렇게 피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울고불고 난리칠텐데 말도 안돼요 솔직히 그죠 뱅 뱅 뱅 뱅 뱅 뱅 KIRA crude 이치 타고 DBS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29살 와모호도 총맞으면 울텐데 역시 하루카는 노답이다 여러분들 총맞고 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총맞고 안을 사람 몇 없을걸요? 총맞으면 내 엄청난 아픔에 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을걸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여기에는 약속도는 경사도 없지 만화,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네, 맞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내일은 이시키야모도 나온다 극복할 수 없을걸요? 응 그렇게 해봅시다 雄 鑑 瀟の殺害現場 四日の伊達さんが何か 何か そうだな 邪魔したな 10年前のあなたは 私にとって目標だった 的確な捜査 성동일 아저씨는 여성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저는 당신과 당신의 협력을 근육하고 있습니다. 성동일 아저씨는 정의, 당신의 정의는 수사하지 못해. 송동일 아저씨가 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자 뭐 쓸 거 없죠? 지금은? 키리오 마다 니시키야마도 아우마도 아지간가루 하루카모 이뤄이라떼 쓰러갔더라구요 스쿠시아 기바라싱이 이따가 하루카와 키즈가 키즈와 사이 그 마지마하고 같이 다 돌아다녔던 애잖아요 용과같이 제로해서 마지마하고 마지마는데 죽여버린다고 키즈와 다이적이 사자구요? 그 마지마 다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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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에 맞이하셨습니다. 에? 文? キリュウさん. お暇なんですか? まあな. じゃあ面白い場所がありますね。 中道通りと太平通りのぶつかる場所に宝くじ売り場があるんですわ。 宝くじじゃ 奇晴らしいならねえな。 いやいや。 話はこれからです。 そこの売り場の女に話しかけてみてください。 もっと楽しい場所に案内してくれますぜ。 神室町って見たこともないお店がたくさんあるよね。 まあそうだな。 子供には新鮮かもしれねえな。 そういえば街を歩いてるときにおもちゃ屋見つけたんだけど、 しまってて入れなかった。 いつ空いてるんだろう。 待て。 それはきっと大人が入る店だ。 お前にはまだ早い。 ええ?なんで? 大人はおもちゃなんか買わないよ。 いや、買う。 いや、俺は買わないが、 買う人もいるんだ。 なにそれ? どういうこと? っつか? もし、完全にオレ時のジャンベ peek。 そのブレンドは、 まじもあたり officer。 もうペàngもいいんだ。 어디까지 가야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저기까지 가야되 거리 이렇게 걸어도 괜찮은거야? 얘랑 같이? 노려지는거 아냐? 아까전에 그러고보니까 네 뭐냐 매달 얻으려고 했던 수수께끼 조직애들이 진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설마 아세아거리에 있는 진 말하는건가? 마피아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건가? 마음 인성보소 손 안잡아주네 알았어 따라오는데요? 네 손을 저도 잡고 싶긴 하지만 따라오네요 복권 판매소까지 가줍시다 복권 판매소까지 가줍시다 잠시만 기다려 아 저리가 아 불안당들 하루카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방해하네 아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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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잡아도 데이터잖아요. 빨리 빨리 쫓아와. 얘들 이렇게 빨라 움직이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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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상한 물건이 뭐야. 아이고야. 컷! 아하. 목 뱉으러 갔는데. 뭐였죠? 데이터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지. 손 잡는 거 말고 네. 팔짱 끼고. 데이터 하려면 꼭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고 다닐까? 꼬맹이니까? 다 왔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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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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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랑 놀아주는거랑 또 뭐있죠? 저 녀석 아직 엄마를 기다리는 모양이군 아 아저씨 요즘 자주 보내요 아저씨랑 아는사이야? 아 그래 지난번에 밥을 사줬거든 설마 매스킹하는건가? 설마 매스킹? 아니죠? 설마 하루카랑 같이 매스킹 듀얼해야되는건가? 넌 여기서 보라는거야 엄마를 기다리고있어 엄마? 이 근처에있어? 응 맞아 근처가기서 일하는데 밤늦게 날 데리러 여기로 오거든 에이 이쯤이야 호르륵 또 배고파? 오늘은 괜찮을거같았는데 배고팠구나 어 그래 가지고있어 가지고있다 무엇을 줄까 자 이거라도 괜찮으면 좀 먹어라 아저씨 항상 고마워요 실은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아 네 오물오물 오물오물 오 말도하네 하나 또 뭔가요 오케이 well wie 또 배고파 왜그래 왜그래 병원을 찾자고? 자 병원을 찾아 봅시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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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원? 어디로 가야되냐 병원이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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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세레나로 갈까? 약국으로 가야되나? 약국으로 갈까요? 약국? 약국까지 약국 가면 뭐 있겠지 뭐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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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냐? 뭐야 약국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약국이 아니라면 어디지?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디로 가야될까요? 네 그니까 하루카한테는 못 물어보죠 여기는 내 키루가 더 잘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되?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되지? 내 죽겠는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디로 가야될까요? 이런데 키루다 저 빌리에도 빌딩에서 몰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타이예이 거리 서쪽 타이예이 거리 서쪽 타이예이 거리 서쪽 타이예이 거리 서쪽 타이예이 거리 서쪽